수윤아, 저 인간한테 저거 싹 다 치우고 자라고 해라. 계획이 없던 손님 맞이. 그동안 늘 제멋들여인 남편 때문에 지연 씨는 마음고생이 많았답니다. 저 인간 하는 것 좀 봐요. 윤혼이라고는 너랑큼도 안 하고 늘 통보만 해. 사람을 무시해도 이분수지. 그러니 내가 저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겠냐고요. 아빠 들어가. 아, 내가 진짜. 부모의 갈등을 어떻게든 중재해보려는 수민 씨의 노력. 미안하다, 심아. 미안하다. 아빠도 들어간다. 아빠도 그런 딸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닌가 봅니다. 이제 겨우 20살. 한 번쯤 불평할 법도 한 나이인데 수민 씨는 내색 없이 부모의 완충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지치고 힘들고 언제까지 이러시려나 싶을 때도 있었긴 한데 그래도 부모님이 안 싸우셨으면 좋겠거든요. 내가 열심히 중재하다 보면 그대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다음날. 모처럼 휴일 아침에 평온함을 즐기려던 수민 씨. 하지만 수민 씨의 느긋함을 방해하는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는데요. 도대체 누가 그녀를 잠시도 가만히지 못하게 하는 걸까요? 네, 작은 아빠. 네, 어쩐 일이세요? 아, 아빠요? 아빠 지금 주무시고 계실걸요? 네, 일단 깨워보기는 할게요. 삼촌의 부탁으로 아빠를 깨우러 가는 수민 씨. 왜, 왜, 왜. 무슨 일 있어? 아빠 이제 깨워야 되지 않아? 아, 네도 조용한 게 좋다. 깨워야 되잖아.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어, 어디. 친구 만나고 올게. 아, 알았어. 그런데 아빠를 깨우려던 수민 씨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 친구를 만나러 간다는데요. 도대체 어찌 된 영문일까요? 아, 삼촌. 무슨 일이세요? 어. 올라오시지 그러셨어요. 응, 아니, 아니, 아니. 다른 게 아니라 부탁 좀 하나만 하자. 뭔데요? 이거 아빠한테 좀 전해줄 수 있겠니? 이게 뭔데요? 어, 아빠한테 들으면 알아. 근데 엄마 모르게 좀 전해줘. 엄마 모르게요? 어. 부탁 좀 하자. 삼촌은 좀 급해서 그래. 그러면은. 네. 꼭 좀 전해줘. 갈게. 그럼 바로 오자. 들어가세요. 부모가 갈등을 겪는 이유 중에는 삼촌의 돈 문제가 컸다는 걸 알기에 수민 씨는 삼촌의 부탁이 신경 쓰이는데요. 아빠에게 전해달라는 삼촌의 비밀스러운 부탁. 과연 수민 씨는 엄마 몰래 이 서류를 아빠에게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요? 아빠. 아빠, 일어나 봐. 응? 자국 아빠가 전해 줄게. 계속 전화 왔다 보니까. 자국 아빠가. 그게 뭐야? 뭐라고 하냐. 성준이가 나한테 걸렸어? 아빠 전화 안 받는다고 해서. 진짜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지? 아냐. 아무것도 아니야. 그때 부녀의 수상한 회동을 의심한 엄마의 급습. 그거 뭐야? 내놔. 지연 씨는 동생이 빚 보증으로 이미 큰일을 겪었으면서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는 남편이 한심하기만 합니다. 정신이 빚 보증이 빚어져서. 근데 뭐야 아빠. 아이 저 우리한테 시켜쓰면. 아 진짜 못 말려. 어 형인데. 야 이거를 수민이한테 주면 어떡하냐 맘마. 나한테 직접 줬어야지. 아, 이번에 또 애 엄마까지 알게 돼서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 결국 형준 씨는 피치 못할 사정을 동생에게 설명해야만 했는데요. 더위가 유독 기승을 부리던 그날 오후. 엄마, 더운 것 같아. 더워? 아, 잠깐만. 수민아, 아빠한테 이것 좀 고쳐보라 그래. 고장난 선풍기를 고쳐달란 엄마의 주문. 수민 씨는 바로 아빠에게 달려가는데요. 아빠. 안녕, 수민아. 엄마가 선풍기 좀 고쳐달래요. 선풍기? 응. 에어컨 켜라고 해. 아빠도 알잖아. 엄마 전기세 아낀다고 에어컨 안 트는 거. 그깟 전기세 얼마나 안다고. 아빠 기계 못 만지는 거 알잖아. 어차피 아빠가 못 고쳐. AS 맡기라고 해. 엄마, 아빠가 기계 잘 모른다고 AS 맡기래. 하, 이 인간은 도대체 돈 쓸 국리밖에 안 해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있어야지, 진짜. 아, 도대체 저거 어디다 써면 돼, 진짜. 아니, 엄마. 너가 어떻게 해, 이거를. 엄마도 못하는데. 아, 안 뜯겠는데? 드라이버 필요한가? 일단은 필요한 것 같은데. 이제 부모의 싸움을 예측할 수 있는 수민 씨. 집안이 시끄러워지는 게 싫어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애쓰입니다. 내가 한번 볼게. 아빠. 아빠. 나 잘 물어봤어. 아이고, 나도 물어봐냐. 야, 이거. 오래돼서 안 되는 것 같다. 내가 버려야 되겠다. 에휴, 그럼 그렇지. 뭐 하나 쓸모가 없어요. 도대체. 아휴, 남자 구시로 제대로 하기로 하냐. 뭐? 지금 뭐라고 그랬어? 애들 앞에서 말 조심해. 무슨 말을 조심해, 사실인데. 그만 좀 해. 깝치기 또 시작이야? 진짜 구질구질하다. 뭐? 구질구질해? 구질구질 맞잖아. 아휴. 작은 딸의 막말에 순간 이성을 잃어버리고만 아빠. 아빠 이제 손찍은 거 좀. 진짜 아빠는 바닥에. 네가 애들 앞에서 나 무시하니까 애들이 나 무시하는 거 아니야. 무시당할 만하니까 무시당하는 거 아니야. 애들 교육 좀 신경 써. 내가 말할 건데 손님께 무서워. 엄마. 엄마. 야. 고생한 척 하지 말고. 아휴, 진짜. 내가. 뭐라 할게. 저런 인간하고 사는 내가 미친년이지. 에휴. 부모의 갈등으로 아직 어린 동생이 받는 상처가 늘 마음이 쓰이는 수민 씨. 놀랐지? 괜찮아? 이민아. 나. 차라리 저럴 거면 이혼을 하라 그래. 왜 저렇게 살아? 너 진짜 엄마 아빠 이혼했으면 좋겠어? 이혼하면 누구랑 살 건데? 몰라. 지금도 생각해봐. 니 소원대로 해달라고 할 테니까.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버텨왔지만 오늘만큼은 수민 씨도 몹시 지칩니다. 그날 저녁 수민 씨는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고 절친 수영 씨를 만났습니다. 짠.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잘 지냈지. 여기들 뭐해? 나 요즘 여행 중간다. 어디? 유럽. 한 대동안 갔다 왔고. 프라마스, 체코, 어필 떡도 먹고. 유럽 왔는데? 친구들 여러 명이소. 좋겠다. 야 너도 가면 되지. 선뜻 대답 못하는 수민 씨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수영 씨. 요즘 우리 부모님, 두 분이 이렇게 와 계시니? 우리 부모님도 그래. 툭하면 싸우고 욕하고 다 그렇지. 야, 부모님 사이 일은 부모님 두 분이 알아서 사랑하시고. 너는, 너는 좀 해 제발. 석유 살이잖아. 청춘 좀 즐기죠. 나 결혼 절대 안 할 거야. 미친놔. 야. 그냥 소마 좀 하지 마. 연예 맥째 결혼 안 했어? 결혼은 안 할 건데 연예를 왜 해? 야, 나머지가 얼마나 좋아. 힘들 때 위로 대주고, 힘이 대주고, 사람도 주고. 얼마나 좋아. 돈 많이 하세요. 딸은 안 해. 청춘 섞여? 서거라 해. 한창 이성의 호기심만을 20살. 그녀의 마음을 이토록 얼어붙게 만든 장본인이 부모라는 걸 과연 그들도 알까요? 어렸을 때는 행복하고 화목하고 안 싸우는 부모님 이런 건 드라마나 영화에만 있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간혹 가다가 친구들한테 그런 말 들으면 다 그런 게 아니었구나. 우리 부모님이 사이가 많이 안 좋으신 거구나. 전 솔직히 부모님 보면서 결혼 생각 진짜 하나도 안 들어요. 두 분도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셨을 텐데 지금 보면 진짜 모르겠어요.